제가 오전에는 밭에서 사용하던 대유총진사 약재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 약재를 여기에 소개하는 이유는 전혀 제가 이 약재 희석하고 어떤 부탁을 받고 그런 적은 전혀 없고요 토양 해충 땅 속에 있는 해충 때문에 제가 뿌리던 거였거든요 밭에다가 그래서 토양수 해충이니까 뿌리파리도 유충이 있지 않습니까 속에 흙 속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총진삭은 곤충병원성 곰팡이라는 백강균이 들어있고요 독소단백질을 분비하는 미생물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곰팡이 포자가 숙주해충의 외폐에 부착하여 발화한 다음에 토양 속 번데기 상피를 즉 큐티클충이죠 뚫은 후 침입하고 해충의 체내에 증식하고 독성물질을 생성해서 해충을 죽이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게 입재거든요 입재는 화분 흙에다가 뿌리던지 또는 약간 이렇게 뿌린 다음에 흙으로 덮어준 다음에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액체로 된 게 있습니다 대유총진삭이라 해 가지고 그 액재가 있는데 약 500대 1로 500대 1로 이렇게 그 희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는 이게 적용 병해충은 대만총채벌레가 적용되는 거였는데 액재와 액재와 잎재를 동시에 커피나무 화면에다가 한번 사용할 예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뿌리파리들이 혹시 방제가 되는지 아니면 불가능한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액재를 뿌리기 전에 일단 그 잎재를 흙속에다가 이렇게 뿌릴 예정이 있습니다 지금은 금방 효과는 못 볼 겁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그 며칠 지나가지고 과연 이게 뿌리파리들이 또 발생을 하고 있는지 글 한번 더 살펴볼 예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그 뿌리파리 방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저도 아직 효과는 아직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는지 궁금도 하긴 하고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며칠 있다가 제가 이 효과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뿌리파리 빨리 방멸해야 됩니다 아주 뭐 성가시고 귀찮아서 아직 못쓰겠어요 제가 약을 뿌린 후 약 4일 정도가 됐는데요 지금 화분의 흙상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여기 지금 유충이 한 마리가 나와 있는데 지금 상태가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흙을 뒤집어 놔 가지고 이제 찾은 거거든요 한번 흙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뒤적거리면은 그 전에 같은 경우는 그 하얀 유충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타났었죠 지금도 여기 한 마리 정도가 움직이네요 그 전에는 한 마리 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수의 유충들이 꿈틀대고 움직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움직임도 좀 원활하지가 않고 좀 그렇습니다 숫자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고 제가 약재를 뿌린 후에 그 입재와 액재를 다 뿌린 후에 그 그 총진삭 담당자에게 전화를 가지고 알아봤습니다 알아봐니깐 약효가 속효성이 아니기 때문에 약 15일 정도 지난 다음에 나타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동총하초에 나오는 백강균이 그 역할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유충이라든가 번데기가 독소에 의해서 죽겠죠 지금 뭐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방제는 되지 않은 것 같고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4일 전에 약재를 뿌린 다음에 그 매일매일 그 스프레이로 스프레이로 저기 그 커피 화분과 호야 화분에다가 뿌려줬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확실히 성충은 발생이 좀 들어 오고 있습니다 아주 뭐 이걸 뿌리기 전에는 그냥 아침에 보면 막 엄청나게 바글바글 학교에 운동장에 모여서 아이들이 그 노는 것처럼 바글바글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그 성충이 한두 마리 정도 보일 정도다 보일 정도로 이렇게 그 많이 수가 줄었습니다 오늘은 5일째 인데요 5일째 그 흙 표면에서 움직이는 물체에서도 보니까 지금 번데기에서 지금 성충이 그런 나오는 그런 녀석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죠 이렇게 길쭉한 번데기에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녀석입니다 아직까지 뭐 약효가 완벽하게 5일 지났으니깐 작용을 않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개체수가 이렇게 성충이 되는 개체수는 확실히 줄었습니다 그 초창기에 그 보였던 그 바글바글한 은빛나는 그런 애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은 없잖아요 지금 방금 아 저기 번데기에서 지금 부하 녀석 같습니다 부하도 같이 갓 나와 가지고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갓 부하 녀석입니다 이렇게 생겼네요 아니 잘 날르진 뭐라고 좀 날개도 달려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이 그 청진싹을 뿌린 지 15일째 되는 날입니다 아 그 제가 흙을 파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유증이 아직도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아 굉장히 참 지독하죠 그 청진싹을 뿌리고 어 제가 그 액재로도 계속 뿌려주고 그랬는데 이렇게 살아있는 거 보면은 아 진짜 이게 약효가 이게 제가 적정하게 뿌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아 좀 뭔가 좀 실망스러운 감이 좀 없지 않네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어 이걸 완전히 박멸을 해야 되거든요 완전히 박멸을 하지 않으면은 계속적으로 얘들이 그 알을 낳고 또 이렇게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성층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목표는 완전 박멸입니다 완전 박멸 완전 박멸이기 때문에 어 제가 오늘은 좀 어 농약성에 한번 가서 가 가지고 약재를 한번 사다가 어 또 한번 방제를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어 그때 또 그 구독자 여러분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이 그 1월 21일 인데요 어 내일이면 구정이네요 구정인데 어 약을 뿌린 지 어 21일이 지난 그런 화분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뿌리파리 성층들이 나와가지고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죠 약을 뿌렸는데도 이 성층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은 어 효과가 어 그렇게 그 시원하게는 나오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그냥 뭐 성층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뿌리파리 뿌리파리가 보면은 어 그냥 그 밤에 휴대폰 같은 거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 와가지고 아주 귀찮게 하는 녀석들이거든요 아 그래서 참 우리 저기 생활하는 데 있어 가지고 큰 문제는 없지만서도 아 굉장히 그건 좀 귀찮은 그런 존재가 되고 그 다음에 화분으로써는 이 호야 거든요 호야 화분으로써는 밑에서 그 유충이 유충이 뿌리 부분을 흡집이 가지고 영양분을 뺏어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깐 그 식물을 키우는 데는 굉장히 해충이죠 해충 해충 그래서 이것을 방제를 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제가 효과를 좀 못 봤기 때문에 제가 요번에 그 농약상에 가가지고 빅가드라는 농약을 좀 사 왔어요 빅가드를 잘 검색해 보니까 약간 뿌리파리에도 적용이 되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희석 비율은 희석 비율은 약 1000배입니다 1000배 우리가 농약통 20L 잖아요 20L에다가 20ml를 희석을 하더라구요 그러면 계산해 보면은 약 1000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1000배로 해석해서 제가 오늘 1월 21일날 농약을 한번 살펴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과연 이 농약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 한번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야나무고요 그 다음에 옆에는 커피나무거든요 같이 동시에 발생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다가 아 지금 오늘 방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효과는 제가 어 며칠 있다가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끈끈이 트랩에도 지금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만큼 상당히 많은 양의 그 뿌리파리가 발생하고 있다 그것을 나타내는 그런 증표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약재를 한번 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바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어 신문지 이렇게 잘 둘레를 잘 감싼 다음에 뿌려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문도 다 열어놓은 상태고요 약재를 화분에다가 충분히 스며들어갈 수 있도록 뿌려줍니다 자 오늘은 빅 카드 그 농약을 뿌린 지 약 4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아 그래서 흙 상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저기 뿌리파리 유충들에 어떤 변화의 모습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 흙을 좀 파 놨거든요 흙을 파 놔서 이렇게 보니까요 음 음 여기 보면 여기 한 마리가 여기 있죠 여기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 마리 유충을 꺼냈습니다 아 꺼내서 보니까 지금 활동은 그렇게 그 활벌 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크기도 일단 그 그렇게 크지가 않구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그 그 외에 또 어 또 있는 것 같죠 아 여기 이 도 있구요 지금 뭐 유충들이 첫 번 뭐 비카드 농약을 뿌렸다 이거죠 없어진 거 아니고 지금 존재합니다 현재 존재도 하고 있고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흙 속에서는 그렇게 굉장히 활발한 그런 활동은 이렇게 움직임은 발견을 못하고 있다 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기도 있고 지금 뭐 계속 있어요 있고 지금 오늘도 보니까 그 성충이 이렇게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성충 보이시나요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충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그 번데기에서 번데기에서 어 지금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번데기가 죽지 않고 어 이렇게 성충이 나오고 있다 그런 어 반증 같습니다 자 지금 약을 해석을 했는데요 아 2리터 페트평에다가 아 원래는 그 2000배 2000 해석비율이 2000 배 더라구요 2리터니깐 2000 미리리터 나누기 2000 배 그러면은 약 1 미리리터의 그 약재를 넣어둡니다 아 근데 오늘은 제가 그 첫 번째 좀 효과가 좀 약한 같아가지고 약 두 배로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약 그래서 2 미리리터를 이렇게 휘석을 했습니다 그 한번 보실까요 그 일반 그 약을 안는 그 수돗물 있는 페트병과 약재를 해석한 그 용기입니다 표시가 딱 나시죠 아주 푸러스름한 그런 이런 바닷물 색깔 같은 그런 색깔으로 됐습니다 이걸 뿌리실 때 먼저 번에도 첫 번째도 그렇지만 여기 스푼 신문이 같은 걸로 둘레를 막아가지고 이렇게 젖어있죠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농약이 주변으로 퍼지지 않거든요 지금 방금 그 번데기에서 이렇게 부화 녀석인데요 이렇게 화분 표면을 보면은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게 있어 있거든요 그래서 잡아보면 이렇게 번데기에서 바로 유충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활동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2차 방제도 했는데 지금 번데기에서 이렇게 유충이 이렇게 나오는 거 부화되는 거 보면은 그 약이 어떻게 보면은 유충 번데기에는 작용이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의심이 좀 듭니다 구독자 구독자 여러분 오늘 뚜리파리 방제가 지금 먼저번에 그 2회까지 했었죠 그래서 지금 4일이 또 지났습니다 4일이 지났는데 이렇게 제가 흙을 좀 이렇게 파놨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성충이 아직도 몇 마리가 이렇게 나와서 돌아다니고 움직이는게 또 보입니다 보이시죠 아 근데 그 확실히 틀린 모습은 어떤 거냐면은 제가 이렇게 흙을 파내면은 이렇게 흙을 파내면은 유충이 좀 있었거든요 유충이 끄물 끄물거리고 하얀게 보였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지금 유충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지금 움직임이 없죠 그러면 이제 번데기에서 나왔던 성충은 가룩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충을 그대로 놔두면은 또 그 성충이 또 알을 낳잖아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뭐 우리 식물이 죽을 걸 고소하고 제가 감소하고 지금 이렇게 그 수성 에어졸 살충제를 지금 그 표면에다가 계속 뿌렸어요 그 저기 성충이 보일 때마다 뿌리파리가 그래가지고 그 성충이 날아다니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지금 제가 방지를 했고요 지금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죠 그 뿌리파리 이 그 유충에 해당되는 그 방제약을 그 빛가들을 회색해서 화분 흙에다가 뿌려주고 관주를 하고 그 다음에 성충들은 다른 곳에 날아가지 못하도록 알을 까지 못하도록 또 에프킬라로 지금 이렇게 살충을 하고 되게 이중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뿌리파리들이 또 다른 곳에 날아가가지고 알을 까면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중 지금 방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도 어 제가 이제 3차 3차 그 빛가들을 시작을 해 가지고 오늘도 뿌려 줄 예정이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아 제가 그 농약을 친 지 약 10일 정도 됐거든요 아 농약이 이제 3차로 친 건데 어 지금 보면은 그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그 성충이 뿌리파리 성충이 이 화분 표면 위에 나타나가지고 반짝반짝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흙을 화분 흙을 뒤적거려도 초창기 그 유충이 많이 보였었거든요 하얀 유충이 막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 아 그렇다면은 어 지금 뭐 음 거의 그 방례를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 그래서 어 어 제가 이제 빅카드 어 농약을 이용해서 어 지금 이제 방제를 했는데 성공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여러분들 또 그 이거 같이 그 뿌리파리 방제하는 거에 대해 같이 이제 공유를 했는데요 음 혹시 뭐 뿌리파리템이 여러가지 고통을 받고 있다든가 방매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어 물론 그 친환경 약재에도 좋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고 효과를 바로 확인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어 저처럼 이렇게 빅카드를 이용해서 한번 방면해 보시는 것도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 그동안 이렇게 제가 그 실험적으로 이렇게 뿌리파리를 방제를 했는데 어 여러분들 또 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그동안 이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못 올렸거든요 못 올렸다가 지금 오늘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찍어서 어 우리 저기 구독자 여러분들과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보면 이렇게 뿌리파리들 엄청나게 많이 생겨가지고 붙어있는 그런 모습들 보이시죠 아 이게 참 어 저도 처음에 초창기에는 작년에 생겼을 때는 그냥 별로 어 뭐 그냥 없어지겠지 그런 그 뭐랄까 방심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아 그게 아닙니다 이게 뿌리파리가 식물에게 굉장히 해롭다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 어 이걸 꼭 방제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먹은 거거든요 고객님 고객님 여러분 어 어 뿌리파리 방제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은 어 구독과 좋아요는 어 영상을 제작하는 데 많은 도움과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어 오늘 다같이 이렇게 그 그 뿌리파리 방제에 대해서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서 또한 기쁘고요 어 또한 다른 해충돌이 나오면은 그때 가서 또 어 여러분들과 같이 방제를 함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